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꾸덕꾸덕을 해봅시다! 오늘은 스틸잎과 set! 탕후루 오븐에 넣어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오랫동안 오징어 쫄깃쫄깃 실을 샀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쫀득쫀득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참깨 남은 치즈가 쫀득쫀득 닭다리에 다 닭다리에 겨디 야무칭 으아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네요 저는 고소한 맛을 더 잘 먹어요 저는 고소한 맛을 많이 먹어요 고소한 맛도 좋네요 고소한 맛은 너무 좋아요 고소한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은 정말 좋아요 저는 고소한 맛을 먹어야 해요 쫄깃쫄깃 단무지 단무지 한입만큼은 달콤하고 다시 한입만큼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바삭바삭 흐흠 으흠 흑 흑 흑 흑 흑 흑 이것은 제 1.0도의 가을입니다 면은 매콤해요 대충 시원한 마늘 치즈볼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에 간장한 맛 치킨에 간장한 맛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한 맛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